제가 준비한 내용은 인베디드 운영체제 기술의 역사입니다. 제가 또 역사를 얘기할 만한 그런 경륜이나 경험이 많지는 않고요. 어쩌다 보니까 인베디드 운영체제를 다루는 기업에서 일을 했었고 또 지금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은 전통적으로는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국내외에서 혹은 유럽에서 미국에서는 리얼타임 소프트웨어는 리얼타임 오퍼링 시스템을 하는 그러한 기술들이 인베디드 시스템 시장을 선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컨슈머 일렉토닉스라고 하는 이 제품들의 운영체제 기술이 그대로 이어져서 쓰이기 시작하면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이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게 생겼죠. 그런데 이제 아쉬운 것은 전통적인 인베디드 리얼타임 시스템 시장, 소프트웨어 시장의 기술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전무했었다라는 것이 좀 아쉬웠던 거였고요. 제가 몇 가지 기존의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전세계적으로 있었던 그러한 히스토리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의 인베디드 시스템이라고 하는 전자제품, 다운 전자, 전자회로 같은 제대로 된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기 시작한 게 1969년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폭스바겐차에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부터 라고 합니다. 몰랐습니다. 저도. 그런데 이렇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는 1975년에 생겨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스크탑 운영 체제를 주로 만드는 그러한 회사인데 왜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베디드 시스템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C라는 것을 만들면서 포터블 디바이스의 OS 시장을 굉장히 많이 비중 있게 차지하기 시작을 했었죠. 인베디드 리얼타임 소프트웨어에 사실 큰 족적을 남긴 기업은 윈드리버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미국의 회사고요. 아마 윈드리버라고 하는 회사를 인베디드 시스템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다 알고 계실 텐데 미국의 웬만한 에이비오닉스, 그 다음에 디펜스 시스템, 자동차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그런 오프라이딩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VXWorks라고 하는 게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역사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VXWorks가 1997년에 Pathfinder라고 하는 로봇 화성탐사 자동차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또 굉장히 큰 유명세를 타기 시작을 했었죠. 1997년에 윈드리버에 VXWorks가 Pathfinder에 들어갈 때 나왔던 알고리즘이 리얼타임 스케줄인 알고리즘 중에 Priority Selling Protocol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알고리즘들이 교과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리얼타임 시스템이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와이어리스 제품, 즉 휴대폰에 OS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92년에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휴대폰에 이제 OS다운 OS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 OS의 이름은 리얼타임 OS로써요. RECS라고 하는 OS였습니다. 퀄컴이 만든 리얼타임 OS고요. 퀄컴의 칩 위에만 돌아가는 OS이긴 하지만 사실 그 Cyclic Executive라고 하는 형태로 타임리한 그런 엑스큐션을 주로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OS였는데 그렇게 계속 OS가 쓰이다가 터치스크린이 되는 핸드헬드 디바이스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일반 OS 흉내를 내기 시작을 했죠. 일반 OS의 기능이 들어간 그런 OS가 인베디드 시스템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한 분위기에 편승해서 급기야 1996년에 윈도우 C 1.0이 나오기 시작을 했죠. 1969년부터 1996년까지가 전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제대로 된 인베디드, 그러니까 운영체제가 인베디드 시스템에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보면 되겠죠. 마이크로소프트가 1975년에 탄생했는데 1996년에 인베디드의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윈도우 C가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나라는 어땠을까? 이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의 기술은 과연 인베디드 시스템 쪽에서 어땠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즉 기술도 없었고 시장도 없었죠. 즉 우리나라 내부에서의 시장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에 내보일 수 있는 그러한 기술도 전혀 없었던 그런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간 기술로 이전된 굉장히 많은 기술이 미국의 국방이나 아니면 항공 쪽에 그러한 기술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아쉬운 그러한 역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리눅스가 인베디드 시스템에 들어가는 최초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이제 처음으로 인베디드 리눅스라고 하는 말이 세상에 나오게 됐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인베디드 시스템에 왜 리눅스를 넣냐 어떻게 리눅스가 인베디드 시스템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때 리눅스를 하던 그냥 오픈소스 개발자들이 ARM CPU에다가 리눅스로 올려갖고 소스 코드를 공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프로젝트가 ARM 리눅스라고 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렇게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면서 ARM CPU에 펭귄이 나오고 커서가 나오는 그런 리눅스가 돌아가기 시작하네라는 그런 확인을 하면서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인베디드 시스템에 전성기가 열렸고요. 불과 10년도 안 돼서 애플의 아이폰이 나오는데 이때는 이미 리눅스가 네트워크 장비 거의 100% 그 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의 굉장히 많은 수에 들어가기 시작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모바일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한 인베드 소프트의 전성기라고 보면 되겠죠. 2008년 안드로이드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안드로이드의 기반 리눅스이기 때문에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전세계 시장을 주름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2010년 이후에 나온 디지털 TV는 전량 리눅스가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셋탑 박스뿐만이 아니라 요즘은 이제 시계에도 아이폰의 iOS 아니면 리눅스가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럼 또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상황 어땠을까? 사실 이 기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리눅스가 인베디드 마켓을 재정의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즉 인베디드 시스템의 리눅스가 들어가서 성장한 그러한 기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지난 20년은 인베디드 리눅스의 시대였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를 이제 한번 단추를 해보면 이게 이때 저랑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면 이런 회사가 있었습니다. 팜팜테크라는 회사였는데요. 팜팜테크와 미지 리눅스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이 왜 중요하냐면 1999년에 둘 다 탄생을 했고요. 리눅스를 인베디드 시스템에 넣고자 하는 일을 했었던 우리나라의 두 개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발휘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팜팜테크와 미지 리서치라고 하는 두 개의 회사에 거는 기대가 우리나라 인베디드 시장에서는 굉장히 컸었습니다. 저는 팜팜테크의 기술팀장을 맡고 있었고 이제 그때 리눅스를 줄여서 저전력으로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디바이스에 넣는 프로젝트 시제품 프로젝트를 했었죠. 그렇게 하다가 미지 리서치가 윈드리브에 합병이 됩니다. 굉장히 큰 사건인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미 있는 인수합병이 일어난 소프트웨어 회사로서는 그러한 굉장히 몇 안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고요. 그러면 제가 있었던 팜팜테크는 어떻게 됐느냐 망했습니다. 문 닫았고요. 한때 총원 80명이 넘는 회사였고 중국, 유럽, 미국, 한국의 스마트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모바일 포스 단말기에 직접 리눅스를 공급했었는데 아쉽게 망했고요. 미지 리서치는 꾸준히 삼성전자의 어떤 용역 프로젝트를 하면서 생명을 영위하고 있었죠. 그래서 윈드리버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2007년에 아 이거 큰일 났다. 시대는 리눅스 시대인데 우리는 계속 기존에 알토스를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전세계 리눅스 솔루션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리눅스 기업을 인수합병을 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영광스럽게도 대한민국의 미지 리서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역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당시에 미지 리서치에 있었던 그런 초기 멤버들은 돈을 많이 벌었고요. 어디 밥 얻어 드신 분 안 계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러한 윈드리버는 인텔이 인수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미지 리서치는 인텔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인베디드 리눅스를 했던 기업 중에 대표기업 두 기업이 있었고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라는 게 재미있는 사실이고요. 또 하나의 또 중요한 역사가 있습니다. 사실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를 했던 역사가 우리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몇 안 되는 역사가 되게 재미있는 역사가 많은데 서울대학교 홍성수 교수님 연구실에서 ARX라고 하는 자체 리얼타임 OS를 만든 적이 있어요. ARX라고 하는 것은 정말 순수하게 스크래치로 리얼타임 OS를 만든 거였습니다. 멀티스레드 기반의 리얼타임 OS를 만들어서 학교 프로젝트로 했었고요. 이걸 그대로 MDS가 인수를 합니다. 한컴 MDS고요. 지금은. 왜냐하면 한글과 컴퓨터가 또 MDS를 인수했거든요. 당시에 한국 MDS는 우리나라의 인베디드 장비에 굉장히 많은 기중을 차지하고 있던 그런 기업입니다. 왜냐하면 트레이스 30이라고 하는 휴대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디버깅 장비를 우리나라에 독점 공급하던 회사였기 때문에 연 300억, 400억씩 남기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지금은 이 시장이 다 변화돼서 그렇게 아주 재미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인베디드 시스템 쪽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꽤 잘하던 그런 기업이었는데요. 이 기업이 리얼타임 OS 연구실에 소스코드와 모든 기술을 인수를 합니다. 그래갖고 네온스라고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 알토스를 만듭니다. 이 네온스라고 하는 상용 알토스는 지금 항공기에 들어가는 그런 OS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드론 OS로도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벽에 부딪혀서 사실 그렇게 많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 국방이나 항공이나 대부분의 인베디드 혹은 미션 크리티칼 시장에서는 검증된 소프트웨어를 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검증된의 의미는 미국에서 검증된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프트웨어가 아니면 거의 사용되기 어려운 그런 환경이 많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네오스는 고분분투하고 있고 사실은 한국의 판컴 MBS 내에서 이 팀이 아주 쪼그라들어갔고 지금 이제 겨우 명맥만 유지하는 그런 수줍니다. 타이젠이라고 기억하시죠? 타이젠이라고 하는 야심찬 프로젝트가 있었죠. 삼성전자에. 리눅스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역시 그리고 삼성에서 만드는 스마트폰은 타이젠으로 다 집어넣자 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내걸고 시작을 했었죠. 상당한 성과는 거두었습니다. 오픈소스 커뮤니티도 만들고 디벨로퍼 커뮤니티도 만들고 했는데 역시 아쉽게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일부 IoT 장비에만 들어가는 타이젠 프로젝트만 진행 중에 있고요. 타이젠 프로젝트를 리드하거나 타이젠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굉장히 많은 개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팀에 흩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타이젠 프로젝트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라고 하는 분석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바는 오픈소스 역할을 하려고 애썼지만 오픈소스 커뮤니티나 오픈소스 에코 시스템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판단을 좀 내리고 있습니다. 즉 전세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또 그 철학이 뭔지를 100%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뭘 오픈해갖고 열심히 뭘 하는 것처럼 보이면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젠 프로젝트가 역시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족족을 남기고 지금은 조금 쓰러져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연구개발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은 철저하게 시장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수의 인베드 소프트웨어랑 관련한 학계 연구소의 연구개발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시장에서 그렇게 의미 있었던 프로젝트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언급을 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언급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Q플러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Q플러스. 많이 들어보셨죠? 애트리의 프로젝트입니다.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었던 역시 인베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아쉬운 프로젝트예요. 실제로 시장에서 활용이 되는 케이스는 없었고요. 지금도 이제 Q플러스 에어라고 해서 에이비오닉스에 들어가는 그런 프로젝트로 지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는 지금 이랬어요. 근데 재미있는 기사들이 아주 옛날에 있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미지나 팜팜과 관련한 그러한 기사들인데요. 해외 기사입니다. 한국 기업이 세계 최초의 리눅스 기반 셀폰을 만들었더라 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씨넷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팜팜테크의 기사입니다. 이걸 이제 SK텔레콤과 시범 프로젝트를 해갖고 삼성전자랑 해서 첫 시제품을 만들었었고요. 무려 2000년입니다. 2000년, 18년 전. 그러니까 리눅스로 스마트폰을 만든 최초의 시도라는 기사가 날법한 그런 시기였죠. 그럼 뭐합니까 망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삼성전자는 우리가 리눅스로 시장에서 제대로 된 스마트폰을 만들어 보이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했었고요. 근데 이 프로젝트가 드랍되는 바람에 경영진의 결정으로 드랍되는 바람에 사실 세계 최초의 의미는 없어져버리고 이제 나중에 삼성전자는 후발 주자로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만들게 됐습니다. 미지리서치가 리눅스를 PDA에 넣는 디벨로퍼 킷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기사입니다. 2002년에 무려 2002년에 이 당시에 PDA에 리눅스 넣는 그러한 또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됐는데 미지리서치의 PDA 버전의 리눅스는 굉장히 깔끔하고 성능이 좋았던 걸로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샤프가 일본에서 자우루스라는 PDA를 만들면서 일본 전체 리눅스 커뮤니티의 도움을 받아갖고 PDA를 출시하는 바람에 묻혀버렸었죠. 그 후에 2008년 윈드리버가 미지를 인수했다라고 하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결국 미지리서치는 10여 년의 그러한 비즈니스 끝에 성공적인 엑시스를 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었죠. 이게 2011년 인베리드 OS 마켓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어떠한 조사기관의 표인데 전부 이제 외국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시장 점유율이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새로운 트렌드가 어떨까 2010년 이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조그마한데 오토모빌 트레인 에어플레인 로봇 자동차 전자제품 그 다음에 온갖 종류의 메디칼 리바이스 헬스케어 인베리드 소프트웨어 범위가 무지하게 확대됐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아주 희한한 트렌드가 생겼습니다. 인베리드 소프트웨어가 그냥 스탠드홀론 OS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버츄얼라이제이션을 꼭 써야지만 인베리드 소프트웨어를 쓰는 그런 환경으로 발전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기점으로 해서 버츄얼라이제이션 즉 하이퍼바이저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인베리드 소프트웨어의 범주에 넣고 개발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많아졌죠. 아까 보여드렸던 글로벌 인베리드 OS 마켓의 선두주자들 이 주자들이 윈드리버를 포함해서 전부 다 하이퍼바이저를 지금 주 프로덕트 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큰 특징입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기존에 우리가 VM웨어나 아니면 데스크탑 혹은 Xen과 같은 서버용 하이퍼바이저랑 뭐가 달라야 되느냐라고 하면 이런 점이 달라야 됩니다. 기존의 서버용 하이퍼바이저가 기능적으로 버츄얼라이제이션 기능을 제공한다면 실제로 인베리드 시스템을 위한 하이퍼바이저는 시간과 세이프티 측면에서 버츄얼라이제이션의 가장 큰 장점들을 보완해야 된다,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인베리드 시스템 시장에서 버츄얼라이제이션 혹은 하이퍼바이저쯤은 하나쯤 우리 기술로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도 좀 있는데요. 지금은 시장이 이미 성숙해가지고요. 엔비디아는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기네 그 CPU에 하이퍼바이저를 영국의 회사를 인수합병해서 자체 기술로 만들었습니다. 윈드리버는 하이퍼바이저만 만드는 조그만 스타트업을 인수합병해서 역시 자체 하이퍼바이저를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인베리드 소프트웨어의 하이퍼바이저의 기능이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인베리드 소프트웨어가 그냥 작은 장체만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로 그치지 않고 이제는 IoT의 에코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또 하나의 트렌드의 특징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의 얘기는 제가 별로 안 했는데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인베리드 소프트웨어도 역시 아쉬움의 역사였다 하는 결론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인베리드 소프트웨어 혹은 시스템 소프트웨어죠. 컴퓨터 시스템 전체 소프트웨어 이쪽 분야에 우리가 여전히 꿈을 가질 수 있을까 한번 꿈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의 컴퓨터 시스템을 하는 우리 학생들이 뭔가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모티베이션을 주거나 아니면 우리가 뭔가 기회를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를 지금까지 우리가 시장이나 연구를 끌어온 여러 기성세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인베리드 운영체제에 대한 얘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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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